댓글 진짜 많이 달렸네 오늘도 회사라는 감옥에 갇혀 즐겁게 유튜브 회의를 한다 롯데볼 롯데볼을 하고 왔어요? 팝콘 팝콘이요? 팝콘별로 비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말식창이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하고 보는 영화관 팝콘블라인드 리뷰 오리지널 맛 구매 알려요 지금 시작합니다 씨는 고소한 맛이에요 B는 좀 심겹네요 A가 약간 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손이 가는 맛 A는 짭짤하고 간이 잘 돼 있어 내 간 여관장 B는 전체적으로 비밀이에요 C는 소소? 이게 제일 짜 다음에 공포 그럼 뭐? 아무튼 대망의 1등 팝콘은 A6표 B1표 C3표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CGV 축하합니다 팝콘 한 줄 정리 나갑니다 근데 사실 팝콘은 다 맛있다 야! 근데 카라멜 없어 카라멜? 소울티드 카라멜 야! 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